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대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참 어려울 때 어떤 제조회사의 회장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offer를 하죠. 당신은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만 디자인에만 열정을 쏟아라. 파는 거 만드는 건 다 나한테 맡겨라. 이분이 정말로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상품을 성공을 시켰죠. 그런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업적으로 보면 잘 팔리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인류가 보면 정말 사랑받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간단한 개념으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좋은 디자인. 좋은 디자인은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고요. 그렇다면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자인은 좋은데 잘 안 팔린다는 말을 하면 저는 그거는 믿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덜어 합니다. 주변에서.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좋다면 잘 팔려야 된다. 자기 생각이군요. 디자인이 좋다면 잘 팔려야 된다. 디자인이 좋다면 사용자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디자인이 좋다면 너무 잘 팔려서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많이 만들면 아시다시피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에는 진선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디자인의 진은 디자인은 진실성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 선은 가격이 착해야 된다.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의 선. 그다음에 미. 미는 아름다워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진짜 디자인.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같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착한 가격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정말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제품들은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만 개 만들 때 가격보다 천만 개 만들 때 가격은 엄청나게 싸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디자인은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하고 정반대죠. 일반인들은 디자인을 좋게 만들면 사치품이 되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의 경험을 통하면 진짜 좋은 디자인은 많이 만들 수 있으므로 가격도 착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소비자한테는 최고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늘 말씀하시는 디자인이 곧 비즈니스의 엔진이다. 그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을 사실은 디자인의 목표는 소비자의 행복이거든요. 사용자의 행복.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용자를 많이 행복하게 하는 기업이 1등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디자인을 가지면 많은 사용자를 기쁘게 해 주고 그것은 즉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성장도 하고. 그들의 마인드쉐어를 할 수 있고 그들의 감정, 마음을 쉐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디자인 하나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죠. 제조회사가. 그 돈 벌어들이는 기업은 직업을 또 창출하죠. 그리고 또 그 좋은 제품은 또 유통회사 또 관련된 여러 하청회사들이 다 돈 벌 수 있게 해 주죠. 좋은 디자인 하나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기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경제 중심은 디자인이 아니냐. 디자인 중심으로 경제가 확장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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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